2차 반전 2차 반전 3차 반전 3차 반전 오늘도 너희가 있어서 그런거 같다 3차 반전 상상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야 돼요 3차 반전 4차 반전 생각보다 아프지 않으시더라고요 금장님이 너무 아프지 않으시네 일단은 그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너무 너무 좋다 빨리 보고 있다 오 진짜 제가 막혔어요 멈추는데? 하하하하 파이팅 아악 컷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목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아, 갔어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있는지? 오빠 또 어디 카메라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카메라. 아, 저런 줄 알았어, 지금. 족발을 초 접하는 곳 왜mate야! 주작 동바운전 지갑 몢어 겨울